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장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앞두고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파라는 불법의 현장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식으로 재판의 불법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로마식 재판을 불법으로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또 누구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관정에서 그것도 새벽에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과 불법 재판을 진행하던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성직 매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얻은 가짜 대제사장들이 정말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신문하고 재판하다가 이제는 로마인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그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들어가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참여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말 중에 부정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6월절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의 관정이라는 곳은 어떤 공간이었느냐 이방인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6월절이라는 큰 절귀를 앞에 둔 자신들이 그 이방인의 공간에 들어갔다가 부정이라도 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6월절 식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럽힘을 받기 싫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장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예수님을 이방인의 공간으로 몰아놓고서는 자신들은 깨끗함을 유지하겠다 그 관정에는 발도 드러넣지 않겠다라고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빌라도가 원고 피고 신문이 이루어지도 않을 뿐더러 안팎을 오가며 불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굳이 자기를 이 새벽에 깨워서 갑자기 재판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냥 다시 이 자를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너희들의 이러한 사소한 문제 같으니 너희 법대로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벽에 자고 있던 사람을 깨워서 재판을 받게 할 만큼 다급한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들키고 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지배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재판이나 종교 재판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로마 법정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유와 그 목적이 들키고 만 겁니다 한마디로 이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나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정작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정도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러라 여기서 들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들린다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즉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택한 모든 백성을 다시 내게로 이끌어올 수 있겠다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2장에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병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단순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 또 오실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을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18장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그들의 악행이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데 그 죽음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수천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예언되었던 그 언약이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곳까지 끌고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참 복음을 오해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 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진짜 복음,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진짜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참 복음을 모르니까 생각이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각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말씀을 듣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보통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내 기준으로 혹은 내 수준으로 듣고 이해하면 종교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우상승배와 비슷합니다 종교생활로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사탐 문제, 저주 문제, 재앙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방되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삶일지 몰라도 이 참복음을 고백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약하고 무능해 보여도 실수투성의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스케줄 속에 또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그 언약 붙잡은 그 393 기도를 통해서 참 복음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증거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 속에 있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고 이 진리를 증언하려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다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유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도무지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많던 제자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르던 바리세인과 율법주의자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던 참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냐라는 겁니다 대체 누구이길래 심지어 빌라도조차도 이 진리가 뭐냐라고 또 묻는 거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냐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운명과 재앙과 사주팔죄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육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이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돈이 정말 많다라고 해서 이 모든 원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반드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로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단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할 것도 한 가지밖에 없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던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과 6절과 12절에 무려 4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해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빌라도가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19장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직 이 불법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빌라도는 성남 민심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데려다가 치찍질을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데려왔냐라고 소신있게 말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에는 그 십자가형을 성고받는 사람들은 먼저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채찍질로 인해 피가 나는 등 참혹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그 새벽에 찾아왔던 그 의도를 밝혔던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4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23장 23절에 보면 같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도 바라바는 석방이 되었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채찍질을 통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2사에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 주 강단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또 거침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정말 예수님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보고 들은 것을 현장에서 담대히 선포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전도자 다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3인 1조 스타트만 운동과 또 4천만 대 운동 2, 3, 7 치유 운동에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가족사랑, 이웃사랑, 열린음악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한 전도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공연 순서 중에 영전 메시지도 있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 불신 가족들을 많이 초청하셔서 생명 살리는 축제 현장으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참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현장에 또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되어지고 증거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